정헌유 익산 시장이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에 민영사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. 정 시장은 6.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MBC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이를 반박하고 민영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한 시민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정 시장이 조용식 후보와 토론하면서 조 후보가 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익산시를 강압수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